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뽀입니다. 요즘 좀 바빠서 영상도 많이 안 찍었어요.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도 자주 사용하는 문장 좀 몇 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작할게요. 이제 시작! 매이 징슨 매이 징슨 매이 없다 징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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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매이 징슨 정신 없어요. 기운 다 빠졌어요. 매이 징슨 또 한 번 매이 징슨 다시 매이 징슨 혼자 해보세요. 파 러머 파 러머 파 파 파 사진 보냈어요? 사진 보냈어요? 러머 카카오톡 보냈어요? 파 러머 파 러머 다시 한 번 파 러머 혼자 해보세요. 파 파 파 파 다시 한 번 바头发 추이 간 두 한 번 바头发 추이 간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烟味 太大了 烟味 太大了 非常好 烟味太大了 烟味太大了 烟 담배 烟味 담배 냄새 烟味 太大了 너무 크다는 뜻이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냄새 좀 심해요 라고 이해하세요 烟味 太大了 다시 한 번 烟味 烟味太大了 어떤 방 들어가자마자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나요 상대방한테 위로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take your time 괜찮아요 천천히 우세요 조심하세요 급하지 않나요 이런 데는 중국 사람들이 다 맘말라이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맘말라이 맘말라이 이 말은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외로워하거나 아니면 응응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맘말라이 급하지 않나요 맘말라이 중국어 배울 때도 급하지 말고 천천히 배우세요 괜찮아요 맘말라이 다시 한 번 맘말라이 혼자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부 간 징 부 간 징 간 징 간 징 간 징은 깨끗한다는 뜻이에요 부 간 징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부 간 징 다시 한 번 부 간 징 어두운 데 식당 들어갈 때 이 그루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부 간 징 바닥에 바다 청소 안 했어요 더럽다 부 간 징 화장실 더럽다 부 간 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부 간 징 간 징 또 한 번 부 간 징 혼자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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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마르다 물 마시고 싶을 때 많이 써요 고크 다시 한 번 고크 고크 이 바르는 이 배에서 바람이 많이 나와요 고크 고크 다시 한 번 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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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下雪了。 台下本,下雪了。 讀漢本,下雪了。 말지 마,下雪了。 非常好! 来不及了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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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什么来不及了。 来不及了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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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포 발음할 때 입수 모르세요? 낭비하다는 뜻이에요 낭비하지 마세요 음식 다 드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두 한 번 두 한 번 두 한 번 혼자 해보세요 非常好 다 팔았어요 마이 왕라 마이는 팔다예요 완는 결과 보여요 완료 다 끝났어요 없어요 마이 왕라 매칭됐다 마이 왕라 다 팔랐어요 마이 왕라 다시 한 번 마이 왕라 떨어졌어요 이해해도 돼요 마이 왕라 혼자 해보세요 잘했어요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한 번 복수했고 잘 기억해 주세요 짜잔